안녕하세요 속구입니다. 오늘은 마틴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리즈, 바로 스탠다드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요즘 나오는 스탠다드 라인업을 잘 이해하려면 리이메이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근데 이 리이메이진도 사실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.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저희 찰스님이 적어주신 그 리이메이진 소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탠다드 라인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마틴을 꿈의 기타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죠. 저 역시 그랬는데 이 마틴 기타를 제대로 경험해 보려면 스탠다드를 써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스탠다드 라인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틴의 표준이 되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스탠다드 라인업은 이제 18번부터 40번대까지를 의미하는데요. 먼저 이제 18번 시리즈를 소개하면 상판은 스티카스프루스를 사용하지만 축구판은 이제 진품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라인업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18이라는 번호가 붙은 모델들은 다 바디 형태에 상관없이 스티카스프루스의 마호가니 축구판으로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000 바디나 공바디나 드레드넛 바디 이렇게 바디가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내부 설계도 조금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호가니를 사용한 18번 시리즈는 이제 소리의 느낌이 비교적 담백하고 좀 따뜻한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근데 이 18번은 이런 사운드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새 기타로 만들어진 그런 마호가니의 느낌과 오랫동안 써서 에이징된 마호가니 느낌의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18번 시리즈가 비교적 인기가 없는 편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마호가니를 쓴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미국의 그 빈티지 샵이나 그런데 보면 마호가니 모델들이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기타들이 갖고 있는 그 사운드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틴 기타나 이런 마호가니를 쓴 기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마호가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다음으로는 이제 OM21 이라는 모델이 있죠. 이 21은 이제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에 축구판을 인디언 로즈우드를 사용한 라인업입니다. 그리고 더 이어서 28번 라인업도 있어요. 28번도 역시 21번과 마찬가지로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에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사용한 그런 라인업이에요. 그렇다면 21번과 28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. 제일 좋은 건 이 두 개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21번은 마틴 본사의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한번 참고해보면 그 OM21 설명에는 핑거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음색을 가진 라인업이 2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28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틴이라고도 할 수 있는 D28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28이 속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8번의 가장 큰 사운드적인 특징은 기름지고 좀 더 풍부한 음색을 가진 기타라는 것입니다. 저 역시 이제 D28과 HD28을 고민하다가 HD28을 선택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쓰는 검증된 사운드를 갖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기름진 느낌의 사운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라인업이기도 합니다. 이 다음으로는 이제 30번 때가 있습니다. 30번 때는 이제 35번이나 36번이 있는데 이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, 측후판은 인디언 로즈를 썼지만 후판이 이제 쓰리피스로 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쓰리피스를 제작하면서 이제 사운드적인 설계도 더 풍부하고 저음이 더 강력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. 고 김광석 님도 이제 M36을 썼었죠. 이 M36 역시 쓰리피스로 제작이 되어서 바디가 좀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저음을 표현해 주는 게 특징이었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틴 스탠다드의 가장 고가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40번 때입니다. 40, 41, 42, 45 이렇게 속해 있는 라인업인데요. 이 라인업의 특징은 바로 프리미엄급 시트카스프루스 상판 그리고 또 프리미엄급 인디언 로즈들을 측후판으로 썼다는 데 있습니다. 가장 비싸고 화려한 느낌의 그러한 라인업인 만큼 디자인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개를 많이 써서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는 라인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저랑 찰스님은 되게 소리가 자글자글하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자글자글하다는 그 느낌이 되게 지저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. 배음이나 그런게 굉장히 잘 표현되면서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게 이 40번 때의 특징이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꿈의 기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40번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번은 정말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한 울림과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18번부터 40번 때까지 기타들이 이제 스탠다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탠다드 시리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기타로 선택할 만큼 검증된 음색과 검증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도 많은 스탠다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또 자기에게 걸맞는 그러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각 버노떼별로 갖고 있는 역사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